주예수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헤납한 악한 예와 주와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한 바람 거룩한 맹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찬송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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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산 바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북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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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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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산 바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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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북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앙기세 찬송하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앙기세 우리 맘에 경험하리니 항상 기쁘고 독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의 흐끄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찬송하세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의 그끄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하세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의 그끄신 발의 앙기세 주님 품 안에 사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진절한 발의 앙기세 우리 마음을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의 그끄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의 주의 발의 그끄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 소리 외치고 겉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 주의 품 안에 앙기세 평안함과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진절한 발의 앙기세 우리의 맘이 평안함과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맘이 평안함과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발의 주의 cost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앙기세 주의 바를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은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남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를 외치도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은 팔에 깊은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남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를 외치도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은 팔에 깊은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광하신 팔에 안기세 무엇보다도 덕검은 모든 죄를 씻으신 지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덕검은 죄로 물든 이마는 긴 눈보다 더 이대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몸 열 뜨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모든 흔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탈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몸 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세상 우리 엄마와 즐겨받은 모든 것 주의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 몸 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 몸 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여내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몸 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흔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면네 멤버들의 매력을 더 넉넉히 나의 모든 몸에 pous 맡고 뛰어내네 넉넉히 선정하여 나의 모든 것에 쌓여내 나의 모든 것에 쌓여내 나의 모든 것에 쌓여내 그 쌓여내 나의orph션을 지 силь히 나의 모든 것에 쌓여내 나의 모든 것에 쌓여내 나의 모든 것에 쌓여내 우체함이 내 Ст木이 깨끗하게 되면네 주의식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내렸네 주의의 목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세상 부귀 세상 부귀여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터만도 못하다 주의의 목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봄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의 십자가로다 주의의 목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세상 부귀 세상 부귀 여마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터만도 못하다 주의의 목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우리는 최산만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우리는 최산만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나의 모든 봄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의 목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의 목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진심으로 그 날 이제 예ans이 예수 내가 옮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내가 옮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cut blessing 사랑 나타난 주의의 마음 늘 계시고 나중에 아래 있어 정보도 이유가 지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죽임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고하시고 내 방패되어서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눈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그 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정보도 이유가 지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고하시고 내 방패되어서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눈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오 난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여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의 모습이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손 들고 하나님은 누구의 빛난처가 되시며 난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여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여다 열망과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엉망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엉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십니다 비난처가 되시고 환란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여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엉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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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생활 경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환란 중인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열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가 깨달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 쓸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하면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 왕에게 기름을 구워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곧 애국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불안하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전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올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이십만명이고 유다사람이 만명이라 사올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올이 겐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일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골고루서 올라올테이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올이 하율라에서부터 애국아 수레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래 사올과 백성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교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느님을 축하했습니다. 3회의 4회의 여하께 나를 보니 왕의 기름고 왕 사먹기 때문에 왕은 여하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으로 사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소서 암멜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히 순종하지 안하고 진멸하되 소위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이거 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만 진멸하고 말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죄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 뭐냐면 사올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온전히 순종 안하고 자기 생각으로 했고 욕심이 있었어요. 물질의 욕심 좋은 것은 놔두고 안 좋은 것은 진멸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막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사올은 버림을 받아요. 어 근데 앞에 13장에 보면 블레이셋과 싸울 때에 사무위를 기다리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 제사장에 드린 제사를 네가 드렸기 때문에 왕을 버렸다. 그리고 심판해요. 그런데 13장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기간이 2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버린다고 해놓고 안 버렸어요. 그렇게 좀 시간 연장을 시키면서 왕위를 그대로 하도록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안마를 진멸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버린다고 안 버리고 좀 시간을 끌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여기서 합격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멸 안 오고 싶고 그래도 한번 좀 봐주고 싶어요. 한번 그냥 했다가도 그래 그래도 좀 어떻게 혹시나 바꿔질까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 안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버립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기회를. 그때 잘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본질이 뭐냐면 내가 자주 얘기하듯이 지성소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기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뭘 알 수 있느냐 보니까 나중에 이제 12절 봐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이 말에 대해 사울이 갈매를 이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놀러 길가를 갔다는지라 아니 지금 사무엘은 밤새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해서 막 노심초사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얘기했던 기념비를 기념비 이생을 자라 기념비를 세우고 정신을 빠져갖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자꾸 변명을 해요. 뭐란가 21절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내가 좋은 곳으로 길가래 당신하님 요거께 제사 들어간다 백성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거 그 좋은 곳에 남겨서 지금 진멸 안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사일을 내겠다고 또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때 순정이 제사만 낳고 변명을 순정한 김은 낳은 즉 순정이 제사만 낳고 제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나 안 받아 순정이 제사만 낳고 순정이 제사만 낳고 순정이 제사만 낳고 순정이 최고예요. 어떤 게 다른 말 하면 안 돼.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아니 제사되려겠다고 제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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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하느님은 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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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왕을 버렸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러면 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되면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해야되는데 뭐라 뭐라 안가 24절 백성을 두려워해 그 말을 청정했다. 백성을 두려우면 안 되거든요. 리더자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정치는 여론에 의해서 백성말을 들어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건 아니고 백성말 들었고 큰일 나요. 절대 이거 영어색이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백성맞았다가 죽어요. 그때 26절 15,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올이게 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야라니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다 놓을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왔을 때 사올이 그의 어차을 잡았지 이제 막 붙잡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사무엘이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 옷을 붙잡아 그러면서 사정은 거예요. 그때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 얘기인데 여호와께 오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날 왕이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 주셨나이다. 하고 다루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통곡해야 되는데 30절 이거 30절 시작 사무엘이 내가 범죄가 내가 범죄가 있을지라도 이에 처감나니 내 백성 장노들 앞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 함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비하게 하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이 아주 못 차려요. 백성 앞에 나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왕으로. 사무엘이 고개 돌리면 백성이 안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은 나를 높이사 또 뭐 높여주라고 또 여기서 아니 하나 버렸다고 그러는데 이 정신 빠진 인간이 왜 그랬을까 결국은 이제 버리고 35절 끝에 봐요. 30월 시작 3월 중날까지 사올을 다시 가리 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사올을 위하였을 밤이었고 여기가 사올을 이스라엘 왕으로 후회했다라. 나는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분이 뭐 이 후회를 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이 전지라는 것은 과거가 이제 미래도 알아요. 다 알아. 다 한다니까요. 그럼 뭐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 이게 이렇게 일지 모르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후회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도 하지 않게 후회라는 단어를 쓰셔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돼서 불이라고 대답할까?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인생 네가 알았어요. 네가 잘못은 버려버려 너. 박 목사 너 까불지 마. 너 사올처럼 버릴 수 있다. 성경은 바로 와야 돼요. 후회를 해. 후회를.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더라고 그 이상 따지지 말아요. 성경 그대로만 읽어. 하나님 후회할 시간 얼마나 아프시고 우시구나. 예수님이 우신다니까 또 우시 때문에 못된 것들아 세상에 불교 구했다가 나 십자가 필요가 내가 혼자 구원을 줬는데 그러면 왜 우십니까? 전능하시면서 인간은 울지만 전능하시면 안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도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이러신 거고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못해봐. 자 마음을 두드리면 마음을 열면 들어간다. 암 안 열어. 암을 전혀 안 들어. 안 열어. 강탈은 아니여. 인격이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이 무서운 건지 두렵고 떨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네가 구원을 알아서 하는 거야. 어제 그랬잖아.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성령이 네가 알아서 행해라 하는 거야. 기회를 따라 감동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강탈을 안 해요. 그러면 감동을 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맘대로 알았어요. 선한 일을 분명히 하면 기회를 주는데 안 하면 상 없는 거예요. 험은 상 있는 것이고 왜 후회를 하시냐고 후회를 해.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 그래서 이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말아요. 버림을 받고 말아.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사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도 범죄였거든요. 범죄였는데 어떻게 보면 범죄가 다윗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진짜. 근데 다윗은 통 울면서 여기는 통곡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도 없어. 기념을 세우고 막 붙잡고 붙잡고 백성으로 나 높여주라고 아직도 정신이 없어. 주님 만나서 통행을 잡고 회귀야. 회귀가 없어요. 회귀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회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은 범죄였을 때 주의 성신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서도 그래요. 이게 달라. 사울 왕은 왕관. 왕관 왕관 자기 왕관 붙잡아요. 이놈 안 놓치려고 다윗은 왕관 아니고 주의 성신을 붙잡고 성신 떠나지 말아 한 번 성신을 붙잡으니까 왕관이 다시 왔어요. 다윗이 근데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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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명예 권세 욕심 욕을 붙잡으니까 왕관도 떠났고 성신도 떠났고 다 떠나버렸어요.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될 건데 영적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대요? 그럼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솔로몬과 사울왕은 연담 권한 없이 왕이 올라 버려요. 자아가 안 깨졌어. 그의 다윗이 죽인 자는 마음만 천천히 화를 내고 질투했잖아요. 아니 다윗아 고맙다. 너 아니면 우리나라 죽을 뻔했는데 다윗도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서 다 살았잖아요. 안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서 날아가서 망했어. 그 고마움을 모르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 아니 너 쓰셨다. 아니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높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직은 자아가 안 깨져요. 육성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절장부가 다윗을 죽이라고 쫓아다니다. 정치나 놓고 다윗 죽이려고 육성 사십 년 살다가 다 망했어. 왜 그럴까?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봐주니까 그때 사울이 안 죽여요. 어, 그렇게 가, 다윗, 매한에다 가. 네가 반드시 왕 될 것이다, 가, 돌아가.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때 다윗이 다 같이 가자. 네가 왕 해라. 하나님께 왕 세군 갚다. 내가 내려놓은 그랬으면 다 살지. 내가 그까이에 그냥 그대로 왕, 뭐 내리고 또 왕, 가고 다윗 가. 다윗즈든 다윗든. 그러니까 안 변해요. 왜?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육이 깨지고 죽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소는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먹여. 성소에 있을 때는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꽉 역사를 해요. 속에서 육이 있고 마귀 역사하고. 육이 죽어버리면 죽으면 마귀가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지. 마귀는 뭔 얘기지. 육은 살아있고 마귀는 역사하니까 계속 또 피어내 또 변 또 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한 것이 육을 죽여라.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휘장 찢어지는 분인가. 다 깨져. 은이 깨져. 고난. 잘 들으셔요. 고난하면 절대 육이 안 찢어져요. 절대 안 돼요. 고난. 육이 좀 아세요. 고난을 계속. 야곱이 사베군사 가지고 죽이러 올 때 이스라엘에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 안 바꿔면 절대 안 된다. 길이 없어요. 고난이 육이에요. 혼나야 돼. 혼이 깨져. 혼이 깨져. 혼이 깨져야 돼. 혼나버려야 돼. 죄의 종이 혼이 깨져서 영어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공부만 하고 안 됐어요. 지식이요. 혼을 개발한 거예요. 제가 대전신학교에 있는 우리 굉장히 큰 신학교 많이 모이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신학생 교수 다 모이는데 여러분 수영을 칠판에 그려갖고 수영이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수영은 물속에 텀벙거리고 거기서 수영 배우는 거지. 물속에서 텀벙거리고 수영 배우는데 칠판에서 그린 거라고 수영 됩니까? 그랬어요. 신학의 한계예요. 신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고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총장이 친구인데 막 먹어서 진짜 큰일 났네. 나를 강사로 해갖고 큰 데를 다 채우면 교수를 박살 내본 거예요. 미국 유학 갔다 와갖고 박살 갔고 다 되냐고. 그래갖고 먹게 된 줄 아냐고. 그때가 40대 초였어요.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큰 데를 다 채우러. 할 말 다 해버렸어요. 그 지식으로 되냐고. 영으로 가야 된대. 안 깨져도 안 된다고. 그런데 박거등이 그 말이 지금도 이게 문제예요. 전부 공부가 거래가 떠부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영이 안 열린다니까요. 영이. 영이 깨지고 열려버려야 되는데 그건 권한인데 교실에서도 안 된다니까. 현장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서는 쭈물떡 쭈물떡은 사람이 있어요. 권한. 산에서 기도하고 금시하고 철회하고 만나야 돼요. 절대 연기가 안 열려요. 아이큐 좋으면 공부 잘하고 신학교 예약점만 했으면 목회는 예약점만 안 돼요. 이게 문제라 이게. 지금은 신학교 문학에서 신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연구가 만든다. 개시다. 주의 광미가 광미가 버리지. 햇빛도 햇빛이 비춰지니까 해를 보는 건데 성령이 빛이 없는데 뭐 너무 막 이기냐고 그랬어요. 못 이겨요. 이게 키인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호르러 가니까 영이 안 열리니까 막이 못 이기고 지식으로 가니까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야. 언제 휘장 찢어져요.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죽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주물떡 주물떡 하고 철이 됐다. 철이. 철이 안다는 철이. 그래서 토기장이라고 해서 불속에 내야 된대요. 불속에 앉는 토기는 요. 짝짝 금갑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우랑과 솔로몬은 훈련이 안 됐어요. 권한이 없었어요. 권한을 받아 봐야 돼. 권한을 받아야 돼. 제발 권한을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불속에 안 들어가는데 토기가 안 구워진다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식으로 가고 있어요. 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변하고 또 변해요. 마귀. 그래서 맨날 통이고 육을 죽이고. 똑같은 맨날 똑같은 또 여기 또 지성수 또 여기. 그 얘기에 걸릴 일이 없어요. 이거면 끝나지성수 올라오고 혼이 깨져라. 다 깨져. 안 깨져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서 마귀를 못 죽입니다. 지금 본질의 목성의 불. 깨져야 돼. 권한. 그래서 금식도 오고 철이도 오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잖아. 자녀 문제 있잖아요.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걸 놓고 돌파를 해. 기도 오고 금식도 오고 철이도 오고. 하루에 세 번 예배드리고. 3시간 낮지 않게 기도해갖고. 불이 떨어지게 안 맞네. 그거 뭐 안 하고 있어. 남편이 그거 남편 갖고 돌파해버려. 그냥 불 받아버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버려. 살아버려. 연기가 열려. 불 있고 내가 네가 알지면 의미를 보이려고.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적당히. 그거 돌파기 있어요. 돌파기 도구가 넘게 뛰어넘어버려야죠. 마지막으로. 그럼 아말렉 꼭 지멸해야 됩니까?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족속이에요. 손자족속. 그 지멸을 해야 돼요. 지멸. 육은 지멸해야지 봐주면 안 돼. 이만큼 남겨주면 육이 날 죽여버려. 사무엘의 일장에 보면요. 사올이 죽으려고 그러지. 아말렉 병사가 막 뛰어서. 사올을 못 가지고 다이아대가. 아말렉 병사거든요. 사올을 못 갖고 오면 다이애이 상추전하지. 그냥 죽여버려. 아말렉 병사야. 육이아대는 다이애이 연계를 알았어요. 저 죽여버려. 그러니까 육은 아니하면 영으로서 몸의 영식을 죽이면 살리니 그 육이 안 죽이면 육이 영을 죽여버려니까. 그러니까 육과 영과 날마 싸움. 왜 육이 있는 동안 마귀가 딱 들어오니까. 이 싸움이 날마다 육을 쳐서 복종시키라니까. 안 죽여. 아말렉은 진멸해야지. 조금 남겨주니까 지가 죽잖아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육은 길들일 수 없어요. 몸하고 육아. 에덴에서는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몸이 좋은 몸이 몸이 죄짓고 날까 육이 되어버렸어요. 탈하게 온 거예요. 육성, 죄성, 육신의 정욕, 암흑, 이생의 장이 꿈틀꿈틀 계속 속이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입장해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여우사가 앞에 칼을 날리고 여우사가 손 들고 내리고 그 얘기가 나와요. 말씀에 칼을 들고 성의의 불로 기도하면 이겨요. 그것밖에.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죽을 때까지 육은 원수다. 육을 나 다 이겼다는 사람은 말도 안 돼서 못 이겨요. 그냥 쳐서 복종시키고 금시우고 살아야 돼. 이게 이 영계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한 걸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본질 회복은 성령 불화가 돼야 돼. 회개는 아예. 금시우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 영으로 가면 그게 이제 리헤마 두나미스 유학력 축복을 가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통에 잡아가고 울고 기도해갖고 그거 다시 회복됐어요. 인간화가 채울 수 없어요. 날마다 교회는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시킨 거. 통에 잡아온 거. 불리고 귀신 쫓이고 걸어가게 만들고 그게 지성소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한 훈련 연단받지 않고 공부만. 박사학이 있다고 A학기고 미국 갔다 와도 오케이 못해요. 설교 딱 들으면 영설교가 안 나오는데 주위 못 만나는데 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공부. 책만 얘기해요. 앉아들으면 졸음옵니다. 귀가 안 들어요. 그런 설교 누가 못 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음성 들여야지 연기가 열리지 듣고 보고 피 부르고 귀신 쫓아야지 그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똑같은 들으려고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축복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사우라함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못 들어갔고 회장이 안 지었고 유기였습니다. 솔르몬도 타락해 보고 말았습니다. 그 솔르몬은 그래도 아버지 은혜로 회개는 했지만 사우를 회개하지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왕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영이 어디로 갈 것인가 육을 깨어뜨리고 죽여야 됩니다. 이 영기를 알게 하시고 복되게 축복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출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아멘 지구 예수 그리스도에 무한하시네와 하나님의 백지나 사랑하시네와 성님의 감동 감아 추움만 내리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사우랑이 버림받는 이유를 알고 내가 영적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깨닫고 성립을 받고 자각해지고 영으로 사단을 이기고 성립을 결심한 사랑하는 자이들 머리위에 가정의 생업위에 산업위에 온 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같이 주의 3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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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전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막이 타고 있는 저주의 1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재생하는 주의 성령으로 자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주역들을 바다하게 하시고 오 주의 성경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배태록이 바라리시고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주의 성경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주의 성경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급의 강대국이 되여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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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보일러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보일러 덮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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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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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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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